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짠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비빔밥 여기 무생채 그리고 오이무침 참치 콩나물이 들어갔어요 여기다가 된장찌개랑 김치찜 같이 해서 먹을 거예요 근데 약간 오늘 매콤하게 먹고 싶어서 캡사이신 넣어갖고 비빔밥 만들어 먹을게요 우선 여기 고춧가루는 들어가 있구요 요거는 저희 시댁에서 갖고 온 시골참기름 이렇게 부어주고 아 고소한 냄새 약간만 넣을게요 약간만 안보여 슉 1스푼 2스푼 자 이쪽으로 오 1스푼 맛있게 먹겠습니다 비워볼까요 짠 잘 비벼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까지 가득 완벽하게 먹었습니다. 아... 아삐ей... 아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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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볼 청양고추 너무 맛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치즈볼 맛있다 맛은 좀 더 맛있다 맛은 인기 때문에 맛있게 먹고 싶네요 맛은 김치찌개 맛은 비벼 먹고 맛있게 먹고 싶어요 맛은 한입 맛은 한입 맛은 비벼 먹고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할아버지 커져요 맛있다. 치즈볼 바삭한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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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와 볶음밥을 마시겠습니다! 치즈볼 진짜 맛있다 저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음 아깝게 짜증나 진짜 맛있을 거 같애 저기 맛있어 지금 방금 캡사잇이 뭉쳐있는 데를 먹었습니다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조금 식감이 좋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을 것 같다 딱딱하고, 잘 먹으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는 아이스 endometre 치즈가 잘 어울렸습니다. 어묵 너무 맛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무 맛있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잠깐 잊었는데 여기도 캡사이신을 제가 넣었군요 캡사이신 캡사이신 된장찌개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